1. 아침 기도회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2월 23일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3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앞으로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할 것이며 지도자들은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 왕은 광풍과 폭풍을 피하는 피신처와 같을 것이며 사막에 흐르는 물과 같고 열기로 타는 듯한 메마른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성급한 자들도 진리를 깨달을 것이며 말을 더듬는 자들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그때에는 어리석은 자나 사기꾼과 같은 건달들을 아무도 영웅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으로 요호화를 모독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못된 건달의 주된 무기는 악이다 그는 악한 교획을 세우며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경우에도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러나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교획을 세우며 언제나 고상한 일에만 집착한다 아무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사는 여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무 걱정 없는 여자들아 내년 이맘때에는 너희가 수확할 포도와 열매가 없으므로 근심하게 될 것이다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사는 여자들아 이제는 두려움으로 떨며 너희 옷을 벗고 허리에 삼배를 둘러라 너희는 못쓰게 될 좋은 밭과 포도원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라 너희 땅에는 가시와 찔레가 무성할 것이며 쾌락을 누리던 너희 집과 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궁전도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붐비던 성도 한적하며 요새와 망대가 있는 곳이 영영 황무지가 되어 들 나귀와 양떼가 거기서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므로 황무지가 다시 비옥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밭에서 풍성한 농산물을 걷어들일 것이다 그때 온 땅에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행할 것이므로 항상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다 내 백성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과 거처에서 살 것이지만 아시리아 사람들은 멸망하고 그들의 도시는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크게 축복하셔서 씨를 뿌리는 곳마다 그들이 풍성한 농산물을 걷어들일 것이며 그들의 소떼와 양떼는 푸른 목장에서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아멘 네, 어느덧 2021년도도 이제 며칠을 남지 않았네요 12월 23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32장 말씀인데요 이 32장 말씀은 아수르 민족에게 억압당하면서 고통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힘들지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에는 너희들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현재 받고 있는 그 고통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현재의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다스릴 때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되고 희망이 없는데 앞으로 너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귀에 잘 들어올까요 마음에 새겨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한번 드리자면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2주 동안 자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훈련을 또 2주 동안 받고 이제 앞으로 남은 그 군 생활을 하게 될 그 대대와 중대와 소대에 딱 배치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저희 부대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밖에서 나가서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고참들은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참 꼬인 군번이다 왜냐하면 한참 이제 귀여움을 받아야 될 그런 신임인데 오자마자 힘들게 밖에 나가서 이제 생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생이 어떤 고생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밖에서 나가서 어떻게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지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불안감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 그리고 또 새로운 상황을 부딪혀야 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선임병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가서 너의 전투와 군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갔더니 내뜸 그 제 군안을 받자마자 바닥에 내팽겨 치더니 발로 질근질근 밟기 시작합니다 신병 때 받은 거라 이 전투화가 그렇게 오래된 전투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좋은 재질의 가죽이 아니어서 빳빳한 그런 가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이게 새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운 새 제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임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 이야기도 없이 질근질근 밟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간에 새 거를 받았고 또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선임병이 그걸 질근질근 밟은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막 질근질근 밟더니 선임이 담배를 한 대 딱 물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전투화를 질근질근 밟았는지 아느냐고 저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직선 그거였어요 이제 훈련을 나가게 되는데 그 훈련 기간 동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올 텐데 그 훈련은 아마 힘들 거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이제 지금 하는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게 네가 여태껏 한 번에 걸어본 거리 몇 뼈나 되는 거리를 걷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상상하기 힘든 너의 발을 너의 발에 오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새 거 그대로 신고 나가면 너는 아마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 훈련을 다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질근질근 밟은 이유는 그 전투화를 조금이나마 연하게 그 가죽을 연하게 만들어서 길을 들이기 위함이다 그건 너의 발을 그만 조금 더 편하게 신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해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어보고 그리고 천천히 이유를 대주어가면서 했으면 수긍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 밟는 선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그 군 생활하면서 저 선임과는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설명을 듣고 훈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전투화, 그 신발이 왜 그렇게 힘들게 질근질근 밟고 그 가죽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참이 질근질근 밟아서 어느 정도 길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훈련에 돌아와서는 그 저의 발은 제 발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에 붙어있지만 제 발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고참이 그렇게 질근질근 밟아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더 큰 고통으로 아마 지냈겠죠 그 질근질근 밟는 그 고통에 그러니까 그 안 좋은 모습 그 보고 있는 그 순간에는 선임을 향해서 속으로 욕도 하고 불평불만이 막 올라왔지만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그 선임에 대해서 가지았던 그 마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 저 선임이 나를 생각해서 신임이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밟아줬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전투화를 길들이지 않았다면 엄청난 그 고통을 당했을 뻔했던 그 순간 저는 계속해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런 길들이기와 비슷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막상 그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됐을 거니까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을 길들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은 그런 고통과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과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속된 말로 길들이기 위한 하나님께서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순간이 지나치고 난다면 지나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그 방법으로 우리를 길들이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100% 받아들일 수 없어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의롭고 종의롭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순간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의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을 누리게 될 때는 그런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길들이시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셨나요 아직까지 길들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고통스럽지만 길들여진 나의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실까 의문하는 질문을 던지는 한탄하는 좌절하는 그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또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들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통스럽더라도 의문스럽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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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